지금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투자 포인트로 아셔야 할 이슈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유한타 증권의 김덕호 FA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안녕하세요. 오늘 두 가지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것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 이슈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체크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는 바로 IMF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제치고 경제대국 10위에 탈환할 것이다. 반도체와 온라인 쇼핑이 역시 우리 경제의 원동력, 상승 원동력이 되어줬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는 아직 우리에게 조금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나라 세계 경제대국 10위로 유지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김덕호 FA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IMF에서 내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코로나도 이것이 분명히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도까지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10위권 밖에 이탈을 했던 상황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옛날 기사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 교과서를 통해 배웠을 때는 세계 10위권에 들어오는 세계 경제 강국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렇게 규모 자체가 좀 더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인도라든가 브라질이 10위권에 조금 먼저 안착을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IMF가 다시 이 의견 보고서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한국이 다시 10위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도 되게 자부심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원인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던 자료들, 20년도에 발표했던 자료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스테이터스를 발표를 했던 것은 2026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일조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부담을 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향을 미쳤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였다라고 표현이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상위 10개국들 중에서 1, 2, 3, 4위를 차지했던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 부동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고 있었는데 이전에 5위에 있던 인도가 6위에 있던 영국과 위치가 또 바뀌게 되고 브라질이 빠지게 되면서 다시 또 한국이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그 여파를 굉장히 크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간에 다시 네임 타이틀을 사수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냐가 가장 큰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에 가장 먼저 경제 대열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집에서 집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PC 소요라든가 언택트 소요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큰 환원을 끼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매출 부분들이 확장됐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가고 뭔가 시너지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국내 자체가 IT 산업이 전체 주식 시장에서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산업소에서도 반도체 부분을 비롯해서 어떤 인프라 부분들에서의 반도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그 핵심 원인은 반도체 쪽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는 여기에 코로나는 특수한 상태 때문에 사실 어떤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는 어떤 버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죠. 여기에 회복을 하게 되는 건 기술적으로 다시 올부 올라오는 부분들,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이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또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다는 점. 그러다 보니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매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했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쿠팡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가 좀 더 활성화를 띠려면 그리고 국내 산업의 입지가 강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백신에 달려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에서 지금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를 도달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과거 2020년도 초에 팬데믹 사태가 터졌을 때는 K-방역이라는 이름을 걸고 과감하게 방역 선진국으로 내밀었던 한국이 점점 그 백신의 물량에 대한 부분에 확보가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부담들이 조금 후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 정권에서는 1차, 2차 접종 물량분을 1차 접종 물량분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국에 있는 백신들 조금 어느 정도 물량 있는 나라부터 백신 스와핑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시에서는 결국 이런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 이미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들의 상승 탄력은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활성화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더나라든가 화이자 백신 아니면 렘데시빌, 카모스타드 이런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또 그 실적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었죠.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이제 이미 생산을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미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적 연계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오히려 이제 당장 국내에서의 백신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지를 가장 다지는 기회에서는 백신에 대한 초점이 다시 맞춰지다 보니 오늘장에서도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푸트니크V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팬데믹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직후에 백신주들의 급등세와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이전부터 보유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게 대처를 하실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의 고점만을 보시고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만 가지고 접근을 하기에는 공매도 재개라든가 그리고 전년과 같은 어떤 유동의 활성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랭킹을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역시 우리나라가 그동안 잘하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반도체가 더 많이 팔렸고 온라인은 워낙 강한 우리나라이니까 온라인에서 더 많은 활성화 언택 관련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전체적인 경제가 성장을 해야 주가도 주식시장 더 활기를 띌 테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러분들 함께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